전북연구원 제9대 이남호 원장이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이 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건강한 제이싱크, 더 특별한 전북을 경영기전으로 제시했습니다. 이 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의 운영을 밝혔습니다. 이 원장의 임기는 앞으로 3년입니다. 이 원장은 제17대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 이 원장은 제17대 전북대 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